더 완벽한 옥상 방수를 위한 아덱스 루프탑 케어 시스템을 소개합니다. 10분만에 균열 보수가 가능한 간편한 시공성을 가지고 있는 옥상 균열 보수에는 P10SR, 초속경으로 90분 후 후속 공정이 가능한 바닥과 벽의 탈락 및 단면 보수에는 A45, 바탕면을 정리하고 방수제와의 접착력 향상을 위한 완성도 높은 바탕면 준비에는 E660V, 일회평으로 누구나 쉽게 옥상 방수를 할 수 있는 뛰어난 성능을 요구하는 방수에는 루프탑, 코너, 조인트, 균열 등 보관이 가능한 섬세함을 요구하는 코너에는 SK90을 사용해보세요. 아덱스 그룹은 독일의 본사를 둔 고성능 전문 권자재를 보유한 세계 최고의 솔루션 공급 업체입니다. 셀프로도 가능한 아덱스 루프탑 케어 시스템으로 옥상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 보세요.